오늘 안산시역의 전해철 김천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동 공약을 했던 GTXC 안산 연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GTXC 노선 안산 연장 경기 선안권 균형발전위에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김천민 고영인 김남국 안산시 국회의원들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경기 선안권 균형발전과 안산의 신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신안산선의 원활한 개통과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즉 GTXC 노선 유치추진 등을 공동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을 수차례 만나면서 GTXC 노선 안산 정차역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끈질기게 설득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안산선 즉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해 열차를 회차하고 추가 정거장을 설치할 경우 역신설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 기본기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GTXC 민간투자사업에 신청한 3개 컨소시험 중 한 곳만 안산지역의 정거장 설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GTXC의 안산지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GTXC 노선에 안산을 반영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철도 공공성 증진입니다. 국토부와 컨소시험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특적 권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고 이를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GTXC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안산에서 서울 강남지역까지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발전하고 있는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와 안산 사이언스 밸리 등을 고려했을 때 우수한 인재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GTXC 노선에 반드시 안산지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GTXC 안산유치는 안산시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국토부와 컨소시험이 참여한 업체들은 안산시민의 염원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국회의원 일동은 국토부와 컨소시험 업체에 안산시민의 염원에 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국회의원 일동과 안산시 유나섭 시장은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여 안산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국회의원 일동 및 안산시장 국회의원 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안산시장 유나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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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